어제 저희 다음주에도 봄이쇼를 연속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금요일에 강남역 9번 출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5시부터 11시 사이라고 하니까 그날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페셜 게스트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세요 바로 섹시한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다음주에 만나요 미스테리 섹슈얼리 우린 취해 이 감정에 하늘과 땅이 뒤엉긴 이 신세계 우린 취해 섹슈얼리 섹슈얼리 이 아프지만 달콤한 너의 모습 아이러니 존재자체 모겨내고 삼겨보라 마침내 서로를 적셔준 섹슈얼리 우린 취해 이 감정에 하늘과 땅이 뒤엉긴 이 신세계 우린 취해 섹슈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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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부릴 때 비로소 하나야 가장 반대이기에 추억인걸 이겨루니야 우린 정의하지 밝은 환상 신념 품풍 무릎 끌치 섹슈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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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취해 이건 절대 하늘과 땅이 뒤엉겨 숨겨들고 다 나가도 신세계 절대 지배해 하나로 완료되지게 섹슈얼리 섹슈얼리 하나로 완료해지게 섹슈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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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슈이